유튜브 채널 플랜 사연 후 유튜브 채널 플랜 유튜브를 할 중에... 음... 기획형 콘텐츠 무슨... 어떤 걸 기획하려고? 여러 가지... 이름을 하고... 얘는... 오, 릴리즈 플랜도 있네 이게 오픈한다는 얘기를 이때 처음 딱 하는 거야, 저희 티저 영상은 뭐예요? 아, 지금 찍는 게 티저네 이제 갈 거야, 우리? 패널명이요? 이제 운우랑 차차차 차별 보자 은근히... 봐봐, 봐봐, 봐봐 운우 가봉 아, 내가 본다고? 운우가 봄에 태어났으니까 뜻도 있고 운우가 가본다는 뜻도 있고 운우... 운우... 운우잖아요... 이게 아까 뭐 흐균 흐균? 운우랑 차차차가 제일 안정감 있는 게 아닐까? 이벤트 좀 좋고 아니, 그냥 차은우 하면 안 돼? 그러면 차은우랑 운우랑 차차차랑 두 개를 한 번 해보자 차은우, 손! 운우랑 차차차, 손! 어떠신가요, 여러분? 방금 유튜버 같아서...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? 그래서 올해 최대의 단체로... 정했습니다! 정했습니다! 함께 하면 되지 뭐...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! 안녕! 우리 그런 것들 해야돼! 구하이오 한 번만! 이거 한 번 할까요? 조대구할 한 번 해주세요! 그... 조대구할? 오감이... 원래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잖아? 학생들만... 조... 조대구할... 이걸로 쓸게요! 고마워요, 팽글, 구독, 알림, 알람... 둘 다 해주세요! 조대구할... 이걸로 이거 없을까요? 정말 좀 이상해! 우리가 잘 안 들어요. 어제 안 들어요. 감사합니다.